안녕하십니까 저는 아주대학교 소프트웨어학과 1구학번 전장훈입니다. 제가 오늘 오픈소스 주제로 다룰 컨텐츠는 샷컷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샷컷이 무엇이고 어떻게 설치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고 간단한 예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물은 노트북이나 pc 그리고 예제에 사용될 영상이 있으면 됩니다. 샷컷을 설치하기에 앞서 샷컷은 무슨 프로그램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샷컷은 프리 bsd, 리눅스, 맥 os, 윈도우용의 프리 오픈소스, 자유 오픈소스, 크로스 플랫폼 영상 편집 프로그램입니다. 샷컷은 ffmpeg를 통해 영상, 소리, 이미지 포맷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파일 포맷으로 구성될 수 있는 다중 트랙들의 비선형 영상 편집의 타임라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크러빙, 트랜스포트 컨트롤은 OpenGL GPU 기반 처리에 도움을 받으며 수많은 영상, 소리 필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샷컷을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샷컷.org로 검색하여 들어가면 이런 페이지가 나옵니다. 여기서 빨간색으로 표시된 클릭 투 다운로드를 누르면 인스텔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는 윈도우 버전의 최신 인스텔러만 표시됩니다. 윈도우가 아닌 리눅스나 맥에서 사용할 인스텔러 혹은 이전 버전의 인스텔러를 설치하고 싶다면 아래쪽에 오더 버전스를 클릭하면 여러가지 버전의 인스텔러를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가 완료되었으면 설치 파일을 눌러 다음과 같은 순서대로 설치하면 됩니다. 샷컷을 실행하면 메인 페이지는 보이는 것과 같이 나옵니다. 그럼 설치도 해봤으니 간단한 예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샷컷에서 해볼 기능들입니다. 큰 틀에서 4가지가 있습니다. 영상 길이를 편집하고 원하는 자막을 입히고 배경음악도 넣어주고 마지막으로 편집한 영상을 내보내는 렌더링까지입니다. 예제를 만들기 위해서 다시 샷컷을 실행해줍니다. 새 프로젝트를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프로젝트가 저정될 경로를 프로젝트 폴더에 지정해주고 프로젝트 이름을 설정해줍니다. 밑에 비디오 모드는 여러가지 해상도와 다양한 영상 파일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유튜브에서 많이 보는 영상으로 자동화가 되어 있으니 자동으로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만약 전에 만들었던 프로젝트가 있는 경우에는 최근 프로젝트의 최신순으로 나열됩니다. 시작을 누르면 프로젝트가 생성됩니다. 이제 영상들을 불러올 차례인데 편집에 필요한 영상은 파일 열기를 통해서도 가져올 수 있고 여러 영상들을 드래그하여 재생 목록에 올려주어도 영상이 불러와집니다. 여러 영상들을 편집을 할 수 있게끔 타임라인에 원하는 순서대로 올려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내가 필요한 영상의 길이가 원부분보다 짧을 경우에는 컷 편집을 통해서 영상 길이를 편집할 수 있습니다. 컷 편집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하는 길이의 시작 부분을 클릭한 후 키보드 S키를 누르면 영상이 두 개로 분할됩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원하는 길이의 끝부분도 자르면 분할된 영상이 나옵니다. 양옆으로 필요하지 않은 부분들은 딜리트 키를 눌러서 삭제해주시면 됩니다. 여러 영상을 순서대로 타임라인에 올려두고 재생해봤을 때 화면이 넘어가는 것이 부자연스럽거나 너무 생뜩맞다고 생각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럴 때는 화면 전환 효과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제일 간단한 화면 전환 효과는 두 영상을 교차로 끝나는 영상은 페이드 아웃 시작하는 영상은 페이드 인이 되는 것입니다. 뒤 영상을 드래그하여 앞 영상과 조금 겹치게만 놔두면 적용됩니다. 엄청나게 쉽죠? 이것 말고 다양한 전환 효과를 주고 싶다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나비 모양으로 된 곳을 우클릭한 뒤 속성에 들어가면 많이 있습니다. 화면 전환은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았는데 어떤 영상은 내가 원하는 색감이나 스타일이 아닌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경우에는 영상에 필터를 걸어주면 됩니다. 필터는 툴박스에 위치해 있습니다. 필터를 누른 뒤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정말 많은 필터들을 볼 수 있습니다. 밝기를 조절하거나 대비를 조절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부분 제거, 모자이크, 오래된 필름 등 원하는 대로 필터들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중복해서 여러 필터들을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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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터들을 작용한 예시는 이렇습니다. 요즘 영상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을 뽑자면 자막입니다. 자막은 소리나 영상에서 표현하기 힘든 부분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럼 자막은 어떻게 넣을 수 있을까요? 자막도 필터 안에서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필터의 즐겨찾기 또는 비디오 탭에 보면 텍스트, 서식이 있습니다. 이걸 누르면 자막이 생성됩니다. 자막을 사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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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위의 여러가지 메뉴박스가 있는데 이걸 통해서 글꼴, 색깔, 윤곽선 등의 설정도 다양하게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영상에서 소리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배경음악이나 효과음을 넣기입니다. 단순히 소리만 있는 영상들보다 배경음악이나 효과음이 있으면 감정을 표현하기에 더 좋은 것이 사실입니다. 오디오를 추가하려면 타임라인에서 출력 부분을 우클릭하면 이와 같은 메뉴들이 나오는데 여기서 트랙 작업, 오디오 트랙 추가를 누르면 오디오를 넣을 수 있는 트랙이 생성됩니다. 오디오가 아니라 비디오 트랙을 여러개 만들고 싶다면 비디오 트랙을 추가하시면 됩니다. 원하는 음악이나 효과음을 드래그하여 타임라인에 넣으면 됩니다. 오디오 트랙 또한 비디오 트랙과 마찬가지로 잘라내기와 여러가지 기능들을 통해 편집이 가능합니다. 오디오 필터를 통해서 여러가지로 소리를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그럼 이렇게 열심히 편집한 프로젝트를 영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편집 중에 저장을 하면 .mlt 형식으로 파일이 저장되어 있는데 이 파일은 편집한 정보만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파일 내보내기를 하여 다양한 옵션을 통해 영상을 제작할 수 있습니다. 다른 프로그램에서는 인코딩 또는 렌더링이라고도 불립니다. 샷컷에서는 어떻게 영상을 만드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파일 메뉴에 비디오 내보내기를 누르면 됩니다. 여러가지 파일 형태 중 원하는 형태를 설정해주고 파일 내보내기를 누르면 영상이 만들어집니다. 영상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하려면 오른쪽에 작업 탭을 확인하면 됩니다. 완료가 되면 오른쪽과 같이 체크 표시가 나옵니다. 감사합니다. 펜찹 분석에 대해 핵심으로 추천드립니다. 펜찹 분석에 있는 진지소 가지가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서비ms 펜찹 분석에 있는 프로젝트를 읽고 있습니다. 중국 사 contin은 축구 행사로는 비는 없는것 foams에 있는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영상이 만들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만들어진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기능들로 설명을 하고자 하는 영상이기 때문에 부족한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렇게 간단한 기능들을 가지고 짧은 영상 예제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수준으로 좀 더 많은 사람이 이 프로그램을 사용했으면 하는 바람을 담으면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